헷갈리는 광대버섯 구분하는 방법, 죽음의 사인들, 새로 발견된 종류, 먹을 수 있는 야생버섯, 약용버섯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현실은 비슷한 독버섯들이 너무 많다면 먹을 수 있는 버섯, 비슷하지만 독버섯인 것, 그 버섯 요리는 그대의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그래서 독버섯을 먼저 배우는 게 가장 안전, 목숨은 하나뿐이니까, 이 영상은 독버섯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2급 독버섯, 이 회색버섯도 2001년 학계에 처음 보고된 신종, 긴 뿌리가 특징, 이 독버섯에 얼마나 무서운 독이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모름, 우리는 최소 2급 독버섯으로 봄, 긴 뿌리를 보기 위해 요 놈을 뽑아 봄, 줄, 결코 요리용으로 채취한 게 아님, 장갑 필수, 손가루가 너덜너덜, 자루 속은 비어있음, 매우 굵고 큰 뿌리, 갓의 윗면은 회색 화산지에 알갱이가 잔뜩 뿌려진 모양, 화산이 터진 것 같네, 독 가득 화산지에 알갱이, 숨겨진 긴 뿌리 이 독버섯의 아기 떼 모습은 이렇다. 세모, 네모, 피라미드가 가득해. 기아학적 모양의 복 가득 알갱이들. 밑동이 부풀어 뿌리처럼 됨. 늙어가는 버섯, 아기 버섯들도 함께 있다. 1편에 비슷한 버섯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비슷한 종류. 긴 뿌리 광대버섯, 아기. 1편에 붉은 껍질 광대버섯, 아기.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둘도 헷갈려한다고. 긴 뿌리 광대버섯, 1편에 붉은 껍질 광대버섯, 환각버섯. 얘는 전형적인 광대버섯 모양을 하고 있음. 사마귀가 많이 뿌려져 있네. 이 종류들도 사람들이 헷갈려한다고. 치즈포핀, 마기광대버섯, 1편에 개소금 사마귀, 구슬광대버섯. 둘 다 과거의 요리재료였음. 사람들이 이걸 먹고 많이 죽었다고. 2. 독버섯의 아기 떼 모습. 징그럽게 생겼는데, 왜들 먹었는지. 뒤에 젖은 어른 버섯. 그래도 사마귀가 여전히 많네. 얘네들은 늙어서 사마귀가 많이 떨어져 나갔음. 흘러내리는 초미니 스커트. 전체 모양을 살펴보기 위해, 얘도 뽑아봄. 줄. 결코 요리용으로 채취한 게 아님. 장갑 필수. 초미니 스커트. 밑동이 조금. 불룩함. 신원공개 긴뿌리광대버섯, 2급, 독버섯, 얼마 뒤 죽는다. 긴뿌리광대버섯, 2급, 독버섯, 얼마 뒤 죽는다. 긴뿌리광대버섯, 붉은겁질광대버섯, 또리광대버섯, 환각버섯, 구슬광대버섯, 2급, 독버섯, 얼마 뒤 죽는다. 구슬광대버섯, 2급, 독버섯, 얼마 뒤 죽는다. 구슬광대버섯, 마귀광대버섯.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독버섯의 모든 것, 이 곰파 시리즈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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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